올 4분기 SK보르드밴드 서서울방송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분기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개편된 뉴스 형식에 대한 평가와 제작 프로그램 관련 보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기획보도 확대로 이어진 뉴스 개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뉴스 제작에 지역 대학과 학생들의 참여를 주문했습니다.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의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여러 형식으로 전달했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끝으로 더 나은 방송 제작을 위해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